자, 여름 하면은 가장 큰 불청객이 누구예요? 모기야! 바로 모기죠. 모기가 저 진짜 좋아요. 제 피가 맛있나 봐요. 아니요, 좀 씻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자들이 향이 강한 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모기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진짜 향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요, 향이 강한데 좀 씻으라고요. 자, 아무튼 저기 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기를 예전에는 어떻게 대출했는지. 맞아, 예전에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작질도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바로 이건가요, 이거? 모기를... 아... 모기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야! 연기내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죠, 오빠. 이거를 냄새를 피워가지고 연기에 날아가게 하는 거 같아요. 정답, 이게 근데 향이 센데? 네. 아, 쑥이네. 이걸로 불을 어떻게 붙여, 라이터? 아, 옛날 방식이잖아요, 딘딘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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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돼요, 진짜? 진짜? 잠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해 볼래요, 병관이 형 볼래. 어, 오빠 정글 다녀오셨잖아요. 어, 오빠 정글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 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어, 어? 아, 해봤네, 해봤네. 이렇게 껴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얹고, 이걸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양쪽. 아, 진짜? 어떻게 해? 톱처럼. 아... 아... 잠깐만, 근데 이게 불 붙이기... 이게 있어야지. 불쏘시개. 불쏘시개 있어야지. 잠깐만. 이렇게 조그만 건 안 뒤지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나 할게요. 이거, 이거, 이거. 바람도 막아야 돼. 제가 입김을 볼게요. 시작. 붙어, 붙어. 된다, 된다. 오, 향이 나요, 뭐가. 된다, 된다. 돼, 돼. 아, 잠깐 있어봐. 빼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잠깐, 이거 되게 건강해지는 향인데? 이거 뜸, 뜸. 어지러워. 약간 희목기탕 향을 좀 봐봐. 어, 희목기탕, 희목기탕. 어지러워.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해요, 지금? 이거 오늘 불 꽂히면 못 가, 우리 집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분 동안 해도 1분 넘게. 잠시만요. 됐어, 됐어. 오빠 정글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죄송한 연기라도 내보자. 우리가 연기라도 내보자.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해요, 지금? 이거 오늘 불 꽂히면 못 가, 우리 집에. 어, 뭐 나와요? 어, 어. 어, 뭐 나와요? 아, 손 아퍼. 아, 손 너무 아퍼. 어, 근데 뭔가 거뭄커뭄한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아, 기분 탁해. 떼, 떼, 떼. 아, 잠깐, 나 스탑, 스탑. 나 스탑, 스탑. 아, 여기 오히려 더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위에가. 아, 위에가 더 뜨겁잖아. 위에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약간 오늘 장마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축축해서 즙이 나오려고. 쑥 즙이 나오려고. 이 줄도 뜨거워. 여러분 피가 좀 많다 싶으면 물리는 것도 아프지 않을까. 그렇죠. 여름에는 좀 물려야지. 그래야지 여름이죠. 됐어 그냥. 걔네도 먹고 살아야지. 아 여기 아파 죽겠어.